강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긴급생계비 신청은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하면 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지난 19일부터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 적용 없이 신청 가능하고 현장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는 피해계층 맞춤형 선별지원 방식을 적용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일자리 감소,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6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입니다. 긴급생계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각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